오빠, 한 가지만 부탁해도 돼? 뭔데? 안경 한 번만 벗어봐 나 이거 벗으면 안 벗어 그래도, 한 번만 벗어봐 오빠는 안경 안 쓴 경우 훨씬 나아 그래?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왜 안경을 가리고 다녀? 그런 렌즈 끼고 다닐까? 그래, 오빠 그럼 인기 더 많아지겠네? 아, 민중이 형 눈이 깊숙해요 이거 눈이 끓으면 그래 형님의 깊숙한 이의죠, 예? 첫 살 다 해드렸어 저 진짜 포즈방문 맞잖아 아, 지금 연기에 몰아져 모르게 안 되잖아 지효야, 넌 웃으면 안 된다?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오빠 나 부탁 하나 했는데 아니 너무 잠깐만 웃으면 안 되냐? 아니 너무 아니 감독님, 웃으시면 안 되죠? 지금 진지한 연기 하는데요 우리 백성에서도 진지하게 봐주셔야 돼요 아니, 잘 모르게 웃지 마세요 경기하니까 제일 크게 웃겼잖아요 제일 크게 아, 이거는 진짜 다른게 아니고 민중이 형의 깊은 눈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거예요 자 알겠습니다. 레디. 낙춘. 오빠 나 부탁 하나 했는데. 나 부탁 하나 했는데. 나 이거 못 쓰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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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4대4만 외웠어요. 아. 야. 야. 아. 4대4만 넘 외웠어요. 이때는 이 코너 망했어. 가. 가 버려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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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